네, 군의권 저수지 대박났습니다. 저수지 이름은 안일러들이죠? 오시면 안내합니다. 요건 7월 17일 날 한 거고,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 여기서 월 두 마리 나왔잖아. 이거 월 두 마리에다 어디 갔지? 어, 이거 아니다. 오늘은 사진을 못 찍고 이곳에서 또 월 두 마리에다 대충 선언 어떤 마리하고 같다고 합니다. 오늘은 7월 19일 우리 김광섭 조사님의 조갑니다.